지금 여기 금리단길 안녕하세요 구미에 사는 사람들 944입니다 원룸 방문기 모델하우스 같은 미니투룸이 있다길래 구경왔습니다 구미역과 가까운 금리단길 안에 위치한 미니투룸으로 풀옵션에 더블침대, 옷장, 2인용 식탁까지 갖춘 이쁜 집이었습니다 최강좋은 안방에는 토퍼가 설치된 더블침대가 눈에 띄었고 도배, 조명이 교체된 방은 관리상태가 정말 좋았습니다 샤워기가 교체된 깔끔한 욕실 최강좋은 넓은 베란다까지 방구하기 힘든 금리단길에서 이정도면 정말 가성비가 좋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미가 당긴다 구미에 사는 사람들